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우구에다가 막창에다가 깻잎 그 다음 보드와이저 저 비 보십시오 홈바에서 먹고 있습니다 좋지 아니한가 이것이 인생이다 가로등도 보고 저 가로등도 비 좀 봐봐 이렇게 마무리를 채야지 사람답게 삽시다 저 파란 신호등이 안그랬습니까 홈바에서 만들어놨어요 퀵서비스도 가네 최선을 다해 삽시다 지워진 환경이 저렇게 애스트신 분도 있는데 비 맞고 퀵서비스도 왔다 갔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돼 파스타 다행히 엔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